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여자라면 100% 공감하는 붕신같은 한녀문화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서 조회수 10만의 댓글 1100개를 달성한 브라이덜 샤워라는 글이 있습니다. 브라이덜 샤워가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한국 여자들은 인스타에 미쳐있는 족속이라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는 호캉스 오마카세를 허버허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을 위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인스타 사진 찍으라고 저연병을 하면서 호텔을 빌려 파티를 하는 게 브라이덜 샤워입니다. 이 문화는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화인데 얘들아 나 결혼해 라고 단톡방에서 말하는 우리 예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와 수진이는 여자들 특유의 오바사바를 떨며 축하를 해주고 있죠. 곧바로 예신이의 친구들은 예신이 브라이덜 샤워 준비 단톡방을 만들고 민지는 예신이를 위해 부샷 장소를 허버허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수진이는 에어비앤비로 알아보겠다고 가성비 있게 가자 말하는데 민지는 친구들 중에 첫 결혼인데 호텔에서 해줘야 한다고 이왕하는 거 잘해주자는 말을 하면서 호텔로 강행을 하죠. 신라호텔 다른 옵션 빼면 120만원이고 시티뷰 추가하면 140된다라면서 비싸다고 돌려서 말하지만 그래 그럼 거기가 딱 좋겠다라고 민지는 시원하게 강행 돌파를 합니다. 레터링 케이크 문구를 정하고 문구 색깔도 넣으면 추가금 발생하고 케이크의 왕관도 올려야 하는 한여들의 브라이덜 샤워 문화. 그리고 사진 잘 나오려면 이쁜 거 올려야 한다고 SNS를 위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는 여자들. 싸구려 다이소 풍선은 위대한 신라호텔과 톤이 안 맞는다고 비싼 레터링 풍선도 해야 한다는 한국여자. 그리고 대망의 브라이덜 샤워 당일날 한국여자들은 예신이를 축하해주고 한 명이 울컥해서 집자기 시작하자 다 같이 집자기 타임을 가집니다. 여자들은 사진을 잔뜩 찍고 이래서 부샤 하는 거라고 흐뭇해하기 시작하죠. 신부 얼굴 작게 나와야 한다고 다시 사진 찍자. 화면 보고 다시 자연스럽게 사진 찍자. 케이크 단독 사진 찍자. 인스타 스토리용 다시 사진 찍자. 한국 여자들의 SNS 과시용 사진 찍기에는 끝이 없죠. 그리고 이 모든 부샤가 끝나고 브라이덜 샤워에 진심이었던 민지는 결혼한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민지는 자신도 호텔에서 부샤 받고 싶다고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한 여식 품아시 둘의 브라이덜 샤워의 굴레가 시작되죠. 부샤 받고 싶고 속도 위반이라 애도 났는데 베이비 샤워도 해줄 거지 이모들. 이라고 선방치는 민지의 모습. 친구들은 이미 예신이 부샤에 수백만 원 돈을 날렸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이 부샤 모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안 해줘버리면 자신이 결혼할 때 부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전 생각나서 계속 부샤를 해줘야 하는 지옥의 한 여식 둘의 품아시 부샤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진짜 공감되고 존나 딜레마에 빠진 기분이다.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인스타가 여자들 다 망쳐놨다. 라고 스스로 본인들도 인스타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남성들은 아마 부샤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이라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짤방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실걸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sns에 미쳐있고 sns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는 주인공병에 걸려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신병에 걸려서 집착하고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도 스스로를 인스타 올릴 보여주기 사진에 미쳤다. 라고 평가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여자를 고르실 때 단 한 가지만 봐도 그 여자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 sns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스토리 몇 개 올라오고 사진 몇 개 올라오는지 봐보세요. sns 좋아하는 여자치고 대깔이 정상인 여자 없으니까 무조건 걸으시길 바랄 뿐이죠. 한국 여자들도 인정하는 한국 여자들의 기묘한 문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샤 받고 싶고 속도 위반이라 애도 났는데 베이비 샤워도 해줄거지 이모들 그샤 받고 싶고 속도 위반이라 애도 났는데 베이비 샤워도 해줄거지 이모들